이번 코너는 대한민국 대중가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바로! 방탄 가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방탄 가요! 알아보는 걸그룹이 알죠. 걸그룹이 알죠. 각자 뭔가 좀 기억나는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2의 직업이 걸그룹 댄스 방송입니다. 주세여 달콤한 나는 아이스크림 특별해진 오늘 뭐 있나요? 뭐 혹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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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미! 텔미! 나머지인데 이거? 텔미! 텔미! 빠바바바! 우리 팀에 제이홉이 있어! 아 됐어! 아 저희가 좋네요? 저희가? 그럼 일단 팀 자료 갖고 가요? 저쪽은 머리가 4명이 모여도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겠어.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봐줬어. 별거 아니야. 우리도 진짜 별거 아니야. 걸그룹 댄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방탄 가요 걸그룹 댄스 편 보컬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쉽다. 모르면 진짜. 쎅띵 쎅띵 결쎅 선배님의 쎅띵 설명 좀 듣고 하라고 아까 이해됐다면서 죄송합니다 뭐야 저게 아 좀 쳐봐 나 비밀 댄스 야 이거 포인트 댄스 나도 알아 뭐야 그게 뭐야 이게 프리엄팟 선배님 박박박 뭐하는거죠 애교 부리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돼 헬스가 안됩니다 뚱뚱했는데 말라졌어 꼬라마 예뻐졌다 몰라 몰라 아니야 선미 선배님의 보름달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기억이 있어요 비누방울에 터졌다 현아 선배님 버블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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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의 미스터 나 왜 하나도 몰라 나 아니야 아니야 하필이면 정국이가 걸렸냐 야 이거 몰라 얘 절대 몰라 일단 가수부터 표현해봐 일단 가수부터 표현해봐 흡 뭐야 이 춤 말하는거야 이거 어 맞아 오 아 누구 뭐 어쩌고 박니은 선배님의 형인지 나처럼 뭐 저걸로 맞히냐 끝났습니다 이 정도분이에요 6분 45초 6분 45초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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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틱 pues 코믹 선배님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하리슈 질색으로 있어 두두두두두 짠 짠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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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민 선배님 미쳐 미쳐 포민 선배님 미쳐 나 했잖아 잘 맞는다 네 이럴수십니다 진짜 모르겠다 뮤직 아니야 와이 콜 여보세요 아 포 포민 선배님 어이없네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이야 이게 아 여기서 막히야 아 와 아 어 아 아 노래 제목은 뭐겠지 지영이 힌트 줘도 우리가 이기겠다 아 아 아 코미더미 오늘 뭐해 파이파이 파이파이 미쳐이 선배님의 댓글 공개 이거 진짜 쉬워요 이거 진짜 쉬워요 아 야 야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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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다 이거 또 브라우 라이브 걸스에 아브라카다브라 이거는 이거 지면 레몬형 정신이 파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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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주 땀이래 형 이의 포인트에요 이의 포인트에요 아 아 워터벅스 로마니 아 아 못 이기해 비스터 너러 로마니 랩퍼 뮈터 팝 2초 5초 5초 오늘 뭐야 너무 어려웠어 귀찬이 어디 아프지 땀을 야 야 인간적으로 보컬팀 혼자 넘으셨어 너는 버블팝을 뭘? 너는 조용히 해 인마 이거잖아 버블팝 아니 뭐 맞춰 쓰면 됐죠 뭐 빠빠빠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지 뭐 이거야 이거나 이거나 아니 뭐 저희가 이겼으니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골라주세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판맞길 이야 지민이었습니다. 맞으면 거의 이거 죽어요 곁쪼을 못 해요 곁쪼,하고 절하라니까 절어 넌 저 너입니다 절어 대신 한 명만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까이 까이 뽕 으어r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형들대로 잡아드려서 미워하자 그대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방탄 가요 저희 그룹 댄스 10점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박수님 복수한다 재밌으세요 스트레스 찍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